이어서 복직의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 양성 개선 TF 논의를 통해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먼저 변호사 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와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추가 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중증의 지체 뇌병변장애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습니다. 또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 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전맹 시각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13회 변호사 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 시행에 맞춰 장애인 응시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